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맨날 보는 스마트폰 때문에 점점 거북목이 되고 맨날 다리를 꼬고 앉는 바람에 짝꿍댕이가 된 분들을 위해 특별한 수업입니다. 바른자세전문가 송영민 선생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세전문가 송영민입니다. 아니 처음에 이거 광고 나올 때 저한테 조심스럽게 혹시 짝짝이의 뜻이 뭔가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수채니까 박수 짝짝이다라고 하니까 정말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셨죠? 저는 그 짝짝이가 몸 비대칭을 말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아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아 제가 자세전문가잖아요. 그래서 그 몸이 짝짝이가 돼가지고 짝짝이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와 너무 웃겨가지고 라디오 청취하실 때도 다리 꼬고 앉아계실 것 같고 몸 한쪽으로 기대고 계실 것 같고 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다리 꼬고 있었어요. 지금 찔리신 우리 짝짝이분들 저희가 또 몸이 비뚤어서 짝짝이 아니잖아요. 우리 박수채님들 먼저 아시죠? 우리는 박수 짝짝 신나게 짝짝이니까 찔리시는 분들 바로 자세를 바로 앉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저번에 나오셨을 때요. 양반다리 쇼츠 조회수가 497만 뷰가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혹시 연락 왔나요? 되게 특이하게 제가 원래 건강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방송을 나가도 나이대가 지긋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 30대? 여성, 지인?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박수채가 또 2, 3, 40대 물론 그 이상도 너무너무 많지만 그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퇴근길에 보고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샘디가 또 그때의 나이대의 여자들의 마음을 싹 휘어잡았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그러면 주변에 그렇게 30대 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구나. 네, 많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저기 닮은 분 나온 것 같은데 맞냐. 아, 샘디랑 닮은 사람. 아, 저요. 아, 혹시 내가 아는 영역. 제가 제 위주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뭐 예전에 동창들이나 이런 신문들이 네, 학교 후배들이 연락이 오거나 이제 출근길에 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짧은 동영상 지나가는데 깜짝 놀랐다고 아,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구나. 너무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자세가 틀어졌을 때 하면 좋은 운동을 알려주셨는데 지금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네, 그때 알려드린 게 이제 다리를 꼬고 척추를 세운 다음에 몸을 반대쪽으로 비트는 자세였어요. 네, 맞아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위로 올리세요. 네, 올렸습니다. 다리를 꼈습니다. 네, 올리고 허리를 펴고 왼쪽 팔을 오른쪽 옆 허벅지에 딱 걸치세요. 네, 왼쪽 팔을 오른쪽 옆 허벅지에? 네, 허벅지에. 그건 옆구리고요. 아, 옆구리랑 허벅지랑 순간 헷갈렸어요. 까먹었어요, 제가. 네, 허리를 펴고 팔로 다리를 밀면서 뒤를 돌아보시면 척추가 약간 비틀리는 느낌이 나면서 우두둑 소리 났어요. 네, 맞습니다. 우두둑 소리 나게 오른쪽으로 뒤틀리면 되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먼저 돌리시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오셨다가 네. 다리를 바꿔서 꼬아주시고 바꿔서 꼬고 그 다음에 오른쪽 팔을 옆 허벅지에 걸쳐서 허리를 펴고 다리를 너무 시원해요. 팔로 밀어주시면 느낌이 또 달라요. 오, 지금 샘디 뒷모습 너무 이쁘다. 제 위주의 방송. 네, 두 번째라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적응 안 하셔도 됩니다. 와, 근데 좌우 고통의 차이가 있거나 유연성의 차이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척추가 옆으로 휘면 회전이 동반이 돼서 이렇게 회전 스트레칭을 할 때 한쪽이 잘 안 돼요. 좌우 차이가 있는 분들은. 층만이 있으신 분들은 한쪽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짝짝이 분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척추 짝짝이. 네, 한번 응용해봤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 바른 자세와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살만 이렇게 찐 건가요? 허리 아플 때 하기 좋은 운동 알려주세요. 등등등 문자 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꼭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지난 수업을 놓치신 우리 짝짝이 분들을 위해서 직접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대기업 운동센터 팀장님은 오래 계셨잖아요. 보통 어떤 걸로 선생님을 찾아오셨나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모니터 보시고 일을 많이 하시니까 거북목 구분어깨 허리통증 대부분은 목 어깨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자기 소개를 제가 직접 해달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없으시길래 소개할 게 없으신가라고 생각했는데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자기 자랑의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로 직장인들의 바른 자세 바른 자세를 가르쳐 가르쳐 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주로 기업 교육이나 그리고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 건강에 대한 문화를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바른 자세 전문가라는 게 생소하긴 했어요. 요즘에 SNS도 그렇고 자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선생님도 어떨 때 그런 걸 느끼세요? 예전에는 어디가 아프면 주사, 약 이런 걸 찾아서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한이원 맞아요. 침도 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시기도 했지만 만성통증 같은 경우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스트레칭을 해야 어느 정도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성통증으로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런 자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사회가 일도 그렇고 쉴 때도 가만히 앉아있고 옆으로 누워있고 기대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근육을 많이 안 쓰세요. 대부분은 근육의 관절을 잡아주는 힘이 있으면 자세가 반듯하게 세워지는데 앉아서 생활하시고 모든 산업 자체가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육도 약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틀어지고 자꾸 기대고 싶고 아 아니 왜냐하면 왜 안 움직이냐면 휴대폰 안에 모든 세상이 담겨있어요. 모든 이야기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고리즘이 파악해서 다 띄워주니까 핸드폰만 만지면 되잖아요. 쇼파 위에서 침대 위에서 네. 맞습니다. 쇼핑도 이제는 핸드폰으로 하면 집 앞까지 배송이 다음 날에 바로 와버리고 하니까 나가서 마트 갈 일도 많이 없어지고 이걸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예전에는 구석기 시대나 이럴 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했어요. 맞아요. 운동하고 맞아요. 창 던지고 돌 깎고 돌 깎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수렵 채집 활동을 데이터 수렵 채집 활동을 해요. 맞네.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자꾸 보게 되고 몸으로 안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이 자세 문제입니다. 와 진짜 옛날보다 몸 근육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요새는 운동으로 다이어트하는 게 아니라 굶어서 다이어트하고 그렇게 식품만 먹고 다이어트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근육량도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뼈마름이라고 빼빼 그냥 근육 없이 마른 몸들을 추구하거든요. 아이돌을 보고 이렇게 느껴서 근데 질문이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 후두루룩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순연님께서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있다 보면 다리가 잘 붙습니다. 붓기를 그대로 냅두면 살이 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주 걱정이에요. 회사에서 L자 다리를 할 수도 없고요. 이럴 때 하기 좋은 마사지나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왔어요. 네. 일단 근육 펌프를 사용해야 되는데 정맥을 심장 쪽으로 피를 올려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운동하는 방법이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펴는 거예요. 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펍니다. 한쪽 무릎을 쭉 펴서 양손은 허벅지 뒤쪽을 받쳐주세요. 다리를 들어서 잡아주는 겁니다. 무릎을 편 다음에 발끝을 무릎 쪽으로 쭉 당겨보세요. 그러면 종아리가 늘어나요. 네. 지금 뒤에가 당겨요. 네.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되고 이번에는 발끝을 아래쪽으로 우리 몸과 먼 쪽으로 포인 포인 자세라고 해서 쭉 펴보세요. 네. 발등 당겨요. 종아리가 수축이 되고 발등이 당기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열 번만 해보세요. 발끝 당기고 아니 보통 책을 끼워놓고 있는다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발끝을 왔다 갔다 할 생각은 못했거든요. 네. 발목을 움직이면서 종아리를 근육을 수축을 해서 정맥을 쥐어짜는 거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피가 어쨌든 중력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동맥은 심장 수축에 의해서 잘 돌아가는데 정맥은 밑에서부터 마치 연어 올라오듯이 쭉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중력에 영향을 받으니까 잘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있는 두 가지 펌프가 있는데 하나가 근육 펌프 근육이 수축하면서 심장처럼 피를 쥐어짜주는 거고요. 그게 하체 근육에서 펌프질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상체는 호흡 펌프 호흡을 크게 숨 들여 마시고 갈비뼈 벌렸다가 내쉬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상체 쪽에서 정맥을 자극을 줘야 돼요. 그런데 진짜 시원해요. 엄청 땡기는데 다들 앉아서 너무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양손으로 허벅지 뒤쪽을 딱 받쳐주는 게 핵심이네요. 네. 중심을 딱 잡고 무릎을 다 편 다음에 발끝을 부드럽게 앞뒤로 수축하면서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보라로 보시는 분들 저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지금 저 밑에서 까딱까딱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할 때도 티 안 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청 땡긴다. 약간 좀 짜증나는 땡김이에요. 내가 안 쓰던 근육이어서 그런지 좀 짜증나. 쓴 약이 우리 몸에 건강함에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트레칭도 익숙하지 않은 쪽에 불편함이 더 있어요. 맞아요. 김선영님께서 치마를 입으면 한쪽으로 돌아가는 게 골반이 틀어진 걸까요? 그럼 어느 쪽으로 운동해줘야 할까요? 틀어진 골반에 좋은 운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치마를 입으면 몸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골반 높이 차이가 생겨서 그래요. 한쪽 골반이 올라가고 한쪽 골반이 내려가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골반이 회전합니다. 그래서 골반과 관련된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강화시키는 게 좋아요. 걷다 보면 치마가 돌아가 있는 물론 커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돌아가 있다고 하면 이럴 때는 돌아간 방향으로 내가 어디가 골반이 안 맞는구나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벨트 라인이 있죠. 치마 걸쳐지는 부분을 양손으로 만진 다음에 손의 높이를 보는 거예요. 이 벨트 라인을 얹히는 손의 높이 거기 보면 둥글둥글한 뼈가 있어요. 거기에 허리 벨트를 걸치게 하는 부분인데 그 높이 차이를 먼저 본 다음에 높은 쪽이 있으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골반이 회전을 하면서 치마가 돌아가요. 근데 전 다행히 골반의 높이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럴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우선 긴 쪽과 짧은 쪽 골반이 올라간 쪽과 짧은 쪽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반다리 할 때 다리를 올리잖아요. 이걸 한쪽만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아. 한쪽만 다리를 올리잖아요. 네. 만약에 왼쪽이 길다 왼쪽이 골반이 높은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직접 한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왼쪽 다리를 올리세요. 우리 양반다리 하듯이. 네네네네. 양반다리 하듯이. 우리가 닭싸움 할 때 그런 자세처럼 왼쪽 다리를 올리시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골반이 올라간 쪽 그러니까 긴 쪽은 무릎이 아래로 내려가게 힘을 줘야 돼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너무 시원하네요. 손을 무릎 아래쪽 있죠. 아래쪽 부위에 받치시고 그러니까 따지면 무릎 옆쪽이죠. 지금 무릎 옆쪽이 아래를 향하고 있고요. 손으로 받친 다음에 무릎으로 바닥 쪽을 누르면서 손을 밀어주는 거예요.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오른쪽 다리를 양반하듯이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네. 그러면 한쪽을 왼쪽을 먼저 올리고 왼쪽 무릎을 바닥 쪽으로 눌러서 내리듯이 내리는데 손으로 밑부분을 받쳐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듣고 계신 짝짝이 분들 너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저희가 인별그럼이나 이런 곳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릎을 골반이 올라간 쪽은 바닥 쪽으로 누르면서 손으로 막아주고 그 상태에서 6초씩 5번을 하는 거고요. 반대쪽은 이제 오른쪽 다리가 짧아진 쪽이거든요. 다리를 올리고 다리를 올린 다음에 똑같이 이제 양반다리처럼 한쪽을 올렸죠. 무릎 위쪽을 손으로 막아주신 다음에 그 무릎을 천장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아 반대로 아까 다리는 내렸는데 이번 다리는 올려주는 거구나.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역시 6초씩 5번을 해주시면 골반이 왼쪽에서 왼쪽이 긴 쪽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간 게 반대쪽으로 회전시키는 근육들을 자극 주는 거예요. 오 좋습니다. 이승호님께서 아버지가 요즘 목이 너무 뻐근하다면서 동그란 목베개를 사오셨어요. 그걸 목 뒤에 넣고 좌우로 고개를 돌리면서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이거 목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목베개 자체는 허리 쿠션처럼 목에 비어있는 공간 늘 채워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세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좌우로 돌린다는 건 각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살짝만 젖혀진 상태에서 돌리는 건 큰 어떤 위험성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침대 끝에 머리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침대 끝에 누워서 머리를 바닥 쪽으로 90도까지 목을 꺾어서 뒤로 꺾어서 머리 말릴 때 되게 좋거든요. 머리를 쫙 늘어뜨려 놓고 걸쳐놓고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좀 무서워 보일 것 같은데 그게 신전 자세라고 해서 그게 90도까지 그렇게 많이 뒤로 젖혀져 있는 자세에서 고개를 돌리면 목이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관절이나 신경 이런 부분들에 좋지 않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특히 척추 쪽은 조심히 움직이시는 게 좋아서 그냥 가볍게 가볍게 뒤로 살짝 젖혀지는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뒤로 꺾은 상태에서 고개 돌리면 입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악동뮤지션의 다리 꼬지마 듣고 4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자세 전문가 송영민 선생님과 일타 강사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우리 짝재기분들의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874님께서 이런 시간 너무 좋습니다. 무료로 치료받는 기분? 이러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뭐 저희가 무료로 이렇게 들어도 되는지 아 네 그럼요. 이건 뭐 생활 속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치료라기보다는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문자 받으면 다행이다. 우리 김용아님께서 차 안에서 목베기 하는 것도 도움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차 안에서 목베기 하는 거 너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질문 하나를 드렸거든요. 저는 원래 허리에 자꾸 빈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서 허리에 끼우고 운전을 했었거든요. 허리받침대를 근데 남들은 다 남들은 다 안 하니까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뺐는데 여쭤보니까 너무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목베기 허리 원래 사람은 허리에 C자 곡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C자가 뭐냐면 앞으로 볼록하고 뒤는 오목한 곡선을 말해요. 뒤가 오목하니까 당연히 내가 자세를 바르게 하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걸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허리 쿠션이에요. 그래서 허리 쿠션을 사용했을 때 허리가 편하다 그러면 나는 허리 C자 곡선이 잘 살아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일자 허리일 겁니다. C자 곡선 없이 허리가 다들 일자 허리인 거예요. 아까 올 때 보니까 PD님께서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계셨는데 그때가 이제 일자 허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허리가 일자니까 빈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리 쿠션을 안 받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게 평소에는 푹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자세 전문가 선생님 오셨다고 일어나서 꼿꼿에 서 있는 PD님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막 운동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잠깐 봤는데 PD님 한 분 빼고 나머지 다른 분들 다 바른 자세 자세 세우시고 신경 쓰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말 말씀하니까 바로 앉으시네요. 너무 웃기다. 그래서 목도 빈 공간을 채워주니까 좋은 거고 허리도 빈 공간을 채워줘서 좋은 건가요? 네. 목도 C자 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와 다 뺐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런 질문이 있어요. 2805님께서 운전 중 의자에 미끄러지듯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는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발은 운전 자세 방법이 있나라고 왔는데 이분에게도 도움이 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허리 쿠션을 받치시면 아무래도 그 허리 C자 곡선이 만들어지면서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시트가 너무 푹신하게 눌려서 그렇다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은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를 하고 운전하시기 때문에 구부정하니까 둥글게 허리가 말려지겠죠. 그래서 아래로 자꾸 꺼지게 되는 거예요. 목베개도 조만간 목베개 허리 쿠션 다시 한번 장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남상인님께서 앉으면서 다리를 꼬게 되는데 양쪽 번갈아 꼬아주면 괜찮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괜찮지 않아요? 왼쪽 꼈으니까 오른쪽 하면 약간 둘이 쌤쌤이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요. 다리를 한쪽으로 꼬아보실까요? 다리를 한쪽으로 아무 쪽이나 줬고요. 꼈습니다. 이렇게 꼰 다음에 지금 바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잠깐은 괜찮아요. 지금 이 3초 5초 정도요? 네 잠깐은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쪽으로 5분 정도 꼬신다든지 그렇게 꼬잖아요. 그러면 그 자세에 적응을 해버려요. 관절이 굳어요. 근육 길이도 바뀌고 그러면 골반이 틀어졌겠죠. 틀어진 상태에서 다리를 반대쪽으로 꼬면 그 틀어진 건 그대로 있고 위쪽을 비틀어요. 틀어진 부분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위쪽을 다시 틀어지게 만드는 꼬인 자세가 더 꼬이는 그냥 제대로 꼬여버렸네요. 네. 그래서 평소에 다리 한쪽으로 많이 꼬시는 분들은 일단 스트레칭 많이 하시면서 골반 풀어주시고 습관을 이렇게 번갈아 꼬더라도 잠깐 잠깐씩 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다리 꼬고 찔리니까 스트레칭하는 척 하거든요. 다리 막 이렇게 제 몸한테 미안하니까 괜히 몸 돌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리는 3초에서 5초 꼴 거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비율이 다시 맞춰지진 않는다. 네. 1분 이내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이선우님께서요. 우리 6822님 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8살 아이가 다리를 자꾸 꼬고 왔는데 벌써 틀어진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에게 다리를 꼬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하는 게 잘 넘어올까요? 음 일단 이제 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잔소리는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8살 정도면 아직 근육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 때 키가 크면서 그때 근육도 따라서 같이 발달하게 되는데 8살 정도면 아직은 부드럽고 유연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리를 조금 꼬더라도 막 크게 막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바른 자세를 잔소리를 하는 건 중요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가서 뛰어놀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알아서 근육이 발달합니다. 이때는 신경이 많이 발달할 때라서 몸이 막 간질간질할 거예요. 막 나가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맞아요. 그랬어요. 네.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죠.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엄마가 숙제해라 공부해라고 하는데 밖에 애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저는. 나가서 놀고 싶다고. 네. 그렇게 해야 근육도 발달하고 자세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아까 말하려고 했던 우리 김이선호님 잘 때 베개나 쿠션 같은 거 다리 사이에 끼고 자는 거 괜찮은가요? 혹시 허리나 척추에 안 좋은 습관인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뭘 끌어안고 자는 자세.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 뒤에 받치면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는 무릎을 살짝 구부러지게 해서 허리 근육이 이완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허리가 편해지고요. 특히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때가 중요한데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러니까 옆으로 우리가 누우면 무릎을 구부리잖아요. 살짝 구부리잖아요. 120도 정도로 그때 무릎과 무릎 사이에 베개를 받쳐주시는 게 좋아요. 아 무릎과 무릎 사이 그러니까 다리 사이에 끼우고 옆으로 눕는 게 좋구나. 네. 그걸 하지 않으면 다리 위에 있는 다리가 바닥 쪽으로 꺾이겠죠. 네. 골반이 돌아가요. 아 위에 있는 다리가 밑으로 꺾이지 않게 다리 사이에 끼우는 거네요. 네. 그리고 자세히 내 삶을 돌아보시면 내 생활을 돌아보시면 평소에 치마 돌아간 방향하고 잘 때 누워 잘 때 그렇게 한쪽으로 누워 자는 방향이 비슷한 방향입니다. 골반 돌아간 쪽으로 눕게 돼요. 잘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삶을 살면서 하루의 반은 거의 잠을 자니까요. 앨리스님께서 옆으로 누워 자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깨가 많이 굽었어요. 바로 자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모르게 옆으로 누워서 잡니다. 어떻게 해야 교정이 가능할까요? 일단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나쁘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딱딱한 바닥 있죠. 거기에서 옆으로 누워 주무시면 지금 앨리스님처럼 어깨가 굽을 수밖에 없어요. 딱딱하니까 어깨가 들어갈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트리스가 중요하고요. 어깨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한 쿠션감이 있어야 됩니다. 쿠션감이 아예 없는 것도 좋지 않나 봐요. 그러면 어깨 관절이 너무 눌리게 되고 어깨를 움츠리게 돼요. 어깨가 아프니까. 그리고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면 한쪽 어깨가 더 눌리겠죠. 그래서 반대쪽으로도 교차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우리 김문희님께서 뱃살이 자꾸 찐다고 하니까요. 친구가 책상에 앉아 있을 때에도 뱃살에 힘만 주고 있어도 살이 빠진다는데 이거 맞는 이야기예요? 어... 일단 뱃살이 빠지려면 안 드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세만으로 다이어트가 된다면 제일 편한 다이어트이긴 하겠죠. 네. 이거는 어떤 관점으로 보시면 되냐면 허리를 펼 때 배에 힘을 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에 힘을 주시면 이게 복행근이라고 해서 허리를 감싸는 복대 같은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의 톤이 좋아지면서 잘록해지는 느낌은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느낌 드는 것 같아요. 뭔가. 네. 그런데 그렇게 힘을 줬다고 뱃살이나 체지방이 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느낌은 살아요. 허리가 약간 잘록해졌네? 나 혼자 느끼는 거죠. 혼자 느낌은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지 그게 잘록해진 거지. 눈으로도 약간은 잘록해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경 쓰다 보면 먹을 것도 조절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 몸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다면? 네. 맞습니다. 내가 항상 배에 힘을 줄 때마다 조금 덜 먹어야겠다. 아니면 운동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이정님님께서 저는 배에 힘을 주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답답한 느낌? 그래서 앉을 때도 걸을 때도 허리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깨가 늘 너무 아픈데요. 어떻게 하면 배에 힘 주는 습관을 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 숨을 멈추고 배에 힘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배에 힘 주라고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힘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근육을 수축하면 호흡과 상관이 없습니다. 숨을 쉬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제가 속근육에 힘을 주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걸 연습하는 방법은 배꼽 양옆을 옷자락 있죠. 거기에 있는 옷자락을 손으로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세요. 네, 옷자락을 잡고요. 네, 잡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허리는 편 상태에서 이 옷자락을 배꼽 쪽으로 살짝 모아주면서 마치 벨트처럼, 벨트처럼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에 힘 줘보세요. 그때 손으로 배를 눌러보세요. 안쪽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말씀해 보세요. 말할 수 있어요? 네, 말할 수 있으면 이거 잘하신 겁니다. 이게 허리 복대 근육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각날 때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니, 왜 제가 할 수 있냐면 저는 실제로 운동을 피티를 받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호흡을 많이 쓰거든요. 근육이 수축할 때 힘, 후, 뱉어서 이 배 안에 이걸 꽉 힘주는 이 훈련을 진짜 많이 하는데 숨을 빼면서. 네, 맞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 호흡과 이 힘주는 방법. 근데 처음에 저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연기할 때 잡는 그 복압이랑 운동할 때 잡는 게 다 방법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게 속근육에 힘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 가죽이 등 가죽에 붙는 느낌으로 내쉬는 호흡에 배에 힘을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필라테스 강사님들 정말 정통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지하철 타고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호흡 연습합니다. 배에 힘주는 연습해요. 이게 말만 들으면 쉽지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좀 쉬워지겠지만 사실 처음엔 진짜 어렵거든요. 호흡이. 네, 맞아요. 박숙자님께서 제 큰아들이 손, 발, 목 마디마디 뚝뚝 소리 내는 버릇이 있어요. 이거, 이거잖아요. 이런 버릇 안 좋다고 했더니 아들 말로는요. 10년 넘게 해도 끄떡없고 해야 시원하다고 하네요. 이런 습관 안 좋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위에 따라 다릅니다. 손, 발 이런 데는 괜찮아요. 이건 연구했어요. 관절이 두꺼워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제 가장 친한 친구 지유 씨, 민고리즘에 우리 여기 출연했던 그 지유가요. 계속하는 게 습관이에요. 근데 손가락이 안 두꺼워요. 네, 그런 연구가 실제로 있었고요. 이게 관절을 움직이면서 그 사이에 기포가 생겼다가 다시 관절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기포가 터지는 뽁뽁이 소리예요. 몸 안에서 나는 뽁뽁이 소리. 아, 맞아. 우리 듣고 계신 짝짝이 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저도 놀랬던 게 그 마사지 받거나 뚝뚝뚝뚝 소리 나는 것들, 이런 소리가요. 뼈 소리가 아니라 기포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안 좋은 부위는 척추입니다. 여기서 목을 빼야 돼요. 목 비트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흔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목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서 목 스트레칭도 막 꺾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우리 목뼈가 어떻게 생겼는지 각자 몰라요. 안을 들여다보기에는. 그런데 신경과 혈관들이 빨갛게 지나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지나가는 부위에 약간 돌기처럼 뼈가 자라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목을 내가 스스로 임의대로 비틀다가 그런 혈관이나 신경을 찢게 만들거나 손상을 일으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걸 평생 한다면. 아, 평생 한다면? 네. 문제가 있겠네요. 너무나도 크게. 멈춰야 될 습관이죠. 이게 근데 목을 비튼다는 게 보통 이런 누르는 스트레칭 같은 거 하잖아요, 목을. 근데 그거 말고 그냥 턱까지 돌리면서 뚜두둑 하는 그 습관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턱을 비스듬하게 꺾어서 어디에서 딱 멈춘 다음에 턱!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막 비트는 거. 저는 시범도 못 보여드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에요. 자, 우리 듣고 계신 짝짝이 분들, 시원하라고 그렇게 비틀어 주시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도 있습니다. 나 이거 소리 되게 잘래 이러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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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절대 하지 마시고 대신 몸 스트레칭하는 이런 그냥 이런 돌리는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잡고 우두둑 소리 나게 꺾는 거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고정된 부위는 그대로 있고요. 뼈에서 고정된 부위는 그대로 있고 유연한 부위만 계속 비틀게 돼서 숙련된 전문가에게 병원에서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최진우님께서 아이가 책상에 앉거나 식탁에 앉으면 다리가 아프다고 의자에 쪼그리고 앉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 자세 안 좋은 건가요? 안 좋은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아이한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이한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인 농구 골대 갖다 놓고 그런 높은 농구 골대 있죠. 성인 농구공 갖다 놓고 농구를 시키는 거예요. 안 맞죠. 그러니까 의자가 책상이랑 의자가 내 몸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른용이죠. 식탁 의자라는 게 사실 어른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등받이에 기다리려고 해도 무릎 부위가 닿으면서 다 닿지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몸 사이즈가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차나 조수석이나 어디 이렇게 앉아서 가면 자리가 의자가 많이 남아도니까 제가 다리를 꼬고 잡고 옆으로 뉘고 양반다리 하고 거기서 막 굴러다니거든요. 거의 막 온몸을. 근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제가 자꾸 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의자를 바꿔주는 게 좋은 건가요? 의자를 바꿔줄 수도 있지만 저는 기왕이면 자꾸 뭔가를 사고 비싼 돈 들이기보다는 쿠션 같은 거 또는 두툼한 베개 있죠. 베개를 등받이 부분에다 받쳐주시고 또 중요한 게 발 쪽을 또 받쳐줘야 돼요. 발받침대. 그러니까 유아 때만 그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아이들은 어리고 체격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받침대를 놓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좀 더 거기서 어딘가에 편안하게 기댈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아요. 맞아요. 전에 말씀하신 게 자꾸 양반다리를 하는 습관은 발에 바닥이 바닥에 발이 안 닿아서 그럴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꾸 사람을 이렇게 발에 뭘 닿는 게 익숙하다 그러셨나요? 그렇죠. 발로 중심을 잡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각을 통해서 척추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계산하고 그러니까 카시트 같은 경우도 아이들 장거리 운전 갈 때 말은 못하는데 발 동동 떠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타 있으니까 앞에 안 보이니까 더 어지럽고 피곤하다고 하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하고 엄마 아빠는 앞에 타서 편안하게 가면서 지금 고개를 푹 숙이는 우리 짝짝이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영숙님께서 승모근이 발탄한 여자입니다. 항상 어깨가 올라가는 느낌인데 승모근을 풀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어깨가 가만히 있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면 어디 행정직이나 사무직으로 타자를 입력하는 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의자가 낮거나 책상이 높으면 팔을 올렸을 때 어깨가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팔을 들고 문서를 팔로 타고 넘어가서 타이핑을 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세에서 기본적으로 어깨가 올라가요. 쉬는데도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은 의자 높이를 높이거나 책상 높이를 낮춰서 팔꿈치를 몸통에 붙였을 때 어깨를 편안하게 내렸을 때 그 상태에서 타이핑을 칠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는 승모근이 3개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승모근은 상부 승모근이에요. 어깨죽지. 쫙 올라와 있는 부분. 맞아요. 사실 이게 목근육인데 이 근육에 힘을 덜 들어가게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사례로 본다면 어깨를 내려주는 광배근 운동을 하면 좋아요. 간단하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우리 위에 헬스클럽에서 발을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풀다운 동작처럼. 그럼 지금 만세를 하고 있습니다. 턱걸이 봉 잡듯이. 지금 벌 서는 자세예요. 네. 벌 서는 자세에서 팔꿈치를 아래로 끌어당기면서 가슴을 펴주시면 등 쪽에 힘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등이 접혀요. 네. 그래서 어깨랑 골반이랑 가까워지게 등 근육에 힘을 주세요. 하나 내쉬는 호흡에 다시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팔 만세하고 다시 봉을 잡았다고 상상하시고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고 어깨랑 골반이 가까워지게 등을 조이듯이 운동을 하면 마치 우리 턱걸이 운동할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걸 일할 때 또는 평소에 집에 있을 때 10번씩 3세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광배근이 일을 하면 어깨를 올리는 상부 승모근의 활성도가 떨어집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깨를 가볍게 내려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아우 또 진짜 시계가 고장났어. 벌써 끝날 시간이라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언제 또 나오실래요? 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오겠습니다. 오 자연스럽게 던져봤는데 바로 물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질문을 몇 개 못했는데 질문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 질문들은요 저희가 잘 보관해놨다가 다음에 선생님 오실 때 그때 다시 한번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선생님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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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